물건 추천합니다. 무조건 몇 배봅니다. 제목인데요.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특히 초보자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또 Q&A 시간을 진행하다가 화성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그 얘기까지 좀 섞여있는 아주 좋은 물건이거든요.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얻어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지금 추천하는 물건 낙찰까지 받으면 굉장히 좋을 수 있겠죠? 어떤 사연이 있고 왜 추천하는지 그 내용 잘 한번 함께 보시면서 말씀 나눌게요. 잠시만요.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오늘 공고된 신권을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여든권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이렇게 보는데 여든권이니까 별거 없잖아요. 근데 화성에 물건 번호가 여러 개가 나왔더라고 삼존리래요. 삼존리. 송산면. 여러분 일단 송산면이 좋습니다. 왜냐면 송산면에 개발 이슈가 많아요. 송산 그린시티 들어봤죠? 아주 사업이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도 차곡차곡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분당의 3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그 지역 주변.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옆에 KCT라든지 신세계 프라퍼티, 공룡알 화석지 이 주변에는 개발 계획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데 야, 오늘 신권을 봤는데 오늘 이물권이 나왔어요. 그냥 임하여도 살만한데 그게 아니라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연도 어떤 건지 함께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입지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자, 입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음, 잠시만요. 여기 주소가 다 나오면 제 영상이 짤린다 그래가지고 자, 네이버 지도로 한번 열어봤어요. 음, 자, 보세요. 어? 뭐지? 아, 주소가 안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 어떡하지? 주소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럼? 아, 이거 영상이 짧지도 모르겠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몰라. 일단 들어갈게요. 생방송은 진행해야 되니까요. 영상이 못 올라가면 그런가 보다 하세요. 자, 어쨌든 이 물건입니다. 301-5번지 삼전이 해가지고 이렇게 물건이 나왔는데요. 자, 어... 그냥 위에서 보기에는 어때요, 여러분? 그냥 산입니다, 산. 별거 없어요. 밑에는 이렇게 경지 정리가 되어 있는 이렇게 뭐 논, 밭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상황 가운데 있고요. 자연녹지 지역이에요. 그래서 건폐율이 20%라서 좋은 편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 밑에가 어... 송산고등학교가 있고 송산버스터미널이 있는 여기가 4강시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제부도라든지 궁평항이라든지 이쪽으로 이렇게 어... 놀러가시는 분들이 이 시장에서 장을 많이 보고 가요. 응? 제부도 뭐... 궁평항 뭐 이렇게 대부도 예, 여기가 가는 마지막 길목의 재래시장이어가지고 조금 인기가 있어요. 음... 여러분들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주면 여기가 이제 가보면은 좀 시골스럽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또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옛날에 제가 이 동네 땅을 살까 말까 고민할 때 포천에 갔는데 포천 알죠, 여러분? 포천에 갔는데 거기가 요런 비슷한 데가 평당 천만 원인 거예요, 그때. 근데 여기는 650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그때. 왜 그랬냐면 포천은 뭐 물론 좋아지겠지만 그다지 그렇게 여기처럼 그렇게 뜨겁게 개발 계획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럼 미래 가치가 여기가 훨씬 더 좋은데 평당가가 얘네는 650이고 포천은 천만 원인 거야. 예, 그럼 어디 사야 돼요? 얘네를 사야지 죽는 거지 뭐, 그 정도면. 역시 아니라 달러 올라 안 올라 어마어마하게 오르죠. 어마어마하게 오르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이게 참 이게 전국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진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막 흙으로 보이죠? 위성으로 보니까 뭐예요? 여기가 바로 KCT입니다. 여기가 이제 공장들, 창고들 높은 건물들 막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다 채워지고 뭐 공실이 많이 생길까요? 공실 안 생깁니다. 여기 다 채워질 거예요. 왜? 여기 지금 이게 자율주행 미래 트랙이 자율주행을 실험하는 그런 트랙 장소예요. 응? 자, 모든 우리나라가 얼마나 글로벌 합니까? 현대도 그렇고 기아나 현대나 그렇죠? 요즘에 쌍용도 달리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자율주행을 노력해야 되는 그런 모든 관련 산업 자동차 회사만 올까요? 아니요. 뭐 밧데리고 뭐고 주변에 다 오겠지 뭐. 그죠? 네? 그러면 이 주변 일대가 더 바글바글해질까요? 안 바글해질까요? 바글해진다고. 자, 바글해지면 이게 바글하고 끝나요. 바글한 사람들이 많이 편하게 올 수 있도록 자꾸 교통도 발달하고 전철도 생기고 자꾸 도시가 변할까요? 변한단 말이에요. 이게 미래에는 어마어마하게 변할 거기 때문에 변하기 전에 변하기 전에 우리는 이 주변 일대를 매입할 필요가 있어요. 이 주변에 저희가 많이 샀어요. 용포리에도 사고 고정리도 사고 제가 이 동네 주변에 많이 샀습니다. 여러분. 올랐어? 안 올랐어? 다 올랐어? 다 올랐어. 그렇죠? 네.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얘만 있어도 굉장한 이슈거든요. 여러분 위성으로 보는데도 지금 이게 그냥 간단하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주모예요. 어마어마한 주모. 이거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뭐가 있어? 뭐까지 있어? 이 주변에? 허허 송상그리시티. 자, 이걸로 한번 보자고요. 이거 보이죠? 네? 보이죠? 네. 여기 지금 이 주변에 개발하는 것도 개발인데 여기 송상그리시티. 이게 분당의 세배라니까요. 분당의 세배. 네? 여기 지금 1차, 2차, 3차로 나눠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공룡알 화석지. 여기 가운데. 여기 앞에 뭐야? 이거 지금 여기 벌써 여기 신도시 생겼잖아요. 여기 벌써. 아파트. 여기가 이제 신세계 프로퍼티 들어오잖아요. 네? 여러분. 이런 곳에 위치한 아주 매력적인 땅입니다. 그런데요. 이 물건. 1번부터 7번까지 여러 개 땅이 나뉘어가지고 물건으로 나왔어요. 왜? 사실 원래 이런 거는 단임 법관이 쪼개서 팔 게 아니라 원래 부처 팔아야 되거든요. 단임 법관이 잘 모르니까 부동산을 모르니까 이거를 쪼개가지고 내놨어요. 쪼개가지고. 그러면 오히려 봐봐요. 우리한테는 경매인들에게는 이게 기회라는 거죠. 왜 기회인지 물건을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이게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적도를 보면 자. 봐봐요. 도로가 원래 어떻게 되있냐면 요렇게 지금 위쪽으로만 지나가는 게 현재 도로로 있어요. 네. 그러면 봐봐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도로가 연결되어야 되나 말이에요. 네. 자. 봐봐요. 요 도로가 경매로 다 나왔고요. 필지가 지금 나뉘어 있어요. 그리고 요기 꼭대기에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세 동이 나왔어. 네. 자. 그럼 요럴 때 봐봐요. 이게 다 7개로 나눠갖고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여기서 어떤 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갑일까요? 여기에 이런 면적 넓은 직사각형 땅을 가지고 있는 게 갑이 아니고 이 도로를 갖는 게 갑이에요. 왜? 이 도로를 지분으로라도 갖고 있어야 아니면 지역권이라도 설정을 해야 아니면 이 도로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승낙을 받아야 이 301-5번지 301-3번지 301-4번지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건축을 하고 싶을 때 인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도로 없이는 절대 인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도로가 나왔잖아. 근데 이거를 이게 다 따로따로 경매당하게끔 이렇게 나눴어. 이걸 나눠버렸어.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이거 이 도로를 갖는 사람들이 장땡이지. 이 도로는요. 2천만 원 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감정됐어. 맞죠? 도로 역할할 거니까. 얘네는요. 1억 8천 2억 2천만 이렇게 감정이 돼 있어. 그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요거 낙찰받는다. 그럼 안 되지. 이 도로 없이 이 땅을 가지게 되면 이 도로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돈을 줘서라도 약간의 지분으로 땅을 사가지고 우리가 그래야지만이 안전하게 내가 집 질 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도로가 또 한 필지로만 딱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필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1-5번지의 땅을 200 몇 시평이더라고요. 여기다가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그랬어. 그럼 지으려고 그러면 이 땅들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요. 이 다섯 개 필지한 게 다 허락을 받아야 돼. 아니면 지분을 다 사든가. 그죠? 여러분 굉장히 곤란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자 이 세 개를 받으면 안 된다. 이 세 개를 받기 전에 이 도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자 봐봐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게 이 도로가 각자 지분으로 나오질 않았어요. 지분만 갖고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100% 나왔어. 자 이 얘기인 즉슨 뭐냐면 내가 이 도로만 다 갖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301-1번지 301-2번지 301-6번지 14번지 7번지 이 사람들 다 누구한테 허락받아야 돼? 나한테 허락받아야 돼. 이 도로 갖고 있는 사람한테 승낙을 받아야 이분들이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니까요. 이게 오히려 얘네들은 막 2억 정도의 가격이 형성돼 있는데 도로는 천만 원 삼천만 원인데 여러분 이 도로를 내가 갖고 있으면 나중에 빛이 날 감옥성이 굉장히 높다. 여기에서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다? 도로가 갖고 있다. 여러분 보실래요? 자 보세요. 위성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보이나? 여러분 보이세요? 이렇게 이미 도로가 깔려있어 시멘트로 이렇게 여기까지 공사를 했나 봐 하다 말았나 봐 보이세요? 이렇게 경매 나온 거라니까 이게 지금 표시가 돼 있죠? 지저편식도 아니니까 녹색 자연 녹지라고 그러거든요? 이 도로가 지금 쪼개져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가격이 형성돼 있잖아. 여기 지금 이렇게 3개가 있고 산이고 이 산도요. 임야도 개발이 가능한 임야가 있고 개발이 가능하지 않은 임야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15도까지는 경사가 15도까지는 개발이 가능한데 제가 그래서 로드뷰로 한번 봤어요. 이 지역이 그런 거예요. 다른 다 그런 게 아니라 로드뷰로 한번 봤더니 이 로드뷰를 어떻게 아 이걸로 보네? 이 산이 얕다.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 여기는 평지고 화성이 이런 임야가 많은데 얕아요. 나무가 있어서 그렇지 이거 되게 얕은 거죠? 올라가지도 않아. 이 정도면 여러분 되게 얕은 거예요. 15도, 경사도가 나올 리가 없죠. 나올 리가 없다니까요. 이렇게 이 방향이란 말이에요. 이 방향이란 말이에요. 얕어. 얕어. 그러면은 저기 위에 있는 지금 이렇게 보일 때는 위성으로 볼 때는 아유 나무도 있고 산이네. 그렇지만 충분히 여기 뒤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개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구경해 볼래요? 이 동네가 지금 바로 옆에잖아요. 우리 바로 옆 동네잖아.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 되니까 단옥주들이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이게 화성이 평야가 많고요. 이렇게 얕은 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나쁘지 않아요. 높은 산이 많으면 볕도 잘 안 들고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여기 봐봐. 바로 근처가 여기 오는 데잖아. 일자리가 막 들어오는 데요. 여기가 여기 써있잖아. 반월 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와 이단지 개발사업 여기 일자리 다 들어올 거 안 들어올 거야? 안산 시화공당 위에도 꽉 찼어요. 여러분 공실 별로 없어요. 아세요 여러분? 여기도 여기 물론 단도주택 지금 분위기는 단도주택 부지인데 나아가서 다중주택이나 이런 거 지금 여기 댁길이지. 여기 있는 일자리 갖고 있는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도 많이 올 텐데 머무를 곳이 부족합니다. 이런 데는 그런 거 지면 참 좋지 나중에. 이런 거 낙차 받아도 좋고 왜냐하면 이게 가격이 제가 봤을 때는 조사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비싼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아직도 들어올랐어요. 여기 여기가 본격적으로 다 들어온다고 생각해봐. 여기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미래 먹거리야 옛날 먹거리야 미래 먹거리잖아요. 완전 자율주행을 트랙으로 시험하고 실험하고 도전하고 계속 그런 관련된 회사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자동차 산업도 봐봐요. 옛날에는 어느 정도 레벨이 돼야지만 이 산업으로 뛰어들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내연기관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배터리만 잘 빌려가지고 잘 싸게 사가지고 외형만 잘 만들어두면 소기업들도 갑자기 이쁘게 만들면 대기업이 될 수 있는 시장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 자동차 산업도 진입장벽이 낮아졌기 때문에 더 많은 도전자들이 이곳에 몰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위에 송산시티가 또 생기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곳은 굉장히 도심으로 신도심으로 멋있겠지만 그래도 그 신도심을 그래도 근교에서 차량으로 3분에서 5분이면 간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얼마든지 그 인프라까지 누릴 수 있는 이곳의 위치 좋아요? 안 좋아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지. 아직 이 가격이 감사한 거죠. 아직 이 가격이 이 동네를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감사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40년 전에 반포 아파트 2,300만 원 분양할 때 여러분들 지금 40년 전으로 가면 그거 반포 아파트 달러빛을 얻어서라도 10원도 없어도 어떻게 했는지 살 거야? 안 살 거야? 살 거잖아.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아직 이 동네를 이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이게 별로 흥분이 안 되죠? 잘 모르니까 부동산이 잘 모르는 흥분이 안 돼요.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여기 이 땅이 봐봐. 이게 3,000 이게 얼마에 나왔죠? 3,700이 나왔죠. 301-13번지 이 도로를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진짜 옛날에 세연이가 얘기하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입장에선 진짜 이런 거 이게 지분도 아니잖아. 뒤에 있는 사람들이 개발하려면 내 땅을 거쳐가야 된다니까 그럼 잘 봐봐. 여기서 1순위가 뭐예요? 여기서부터 1순위가 뭐야? 여기서 1순위가 뭐야? 이거지 이거. 초입이잖아요. 초입. 이거를 거쳐가지 않고 여기서 인허가를 받을 수가 없잖아. 여기까지는 인허가를 받았는데 이거는 인허가를 못 받았잖아. 그렇죠? 여러분 이게 1등이고 2등, 3등, 4등, 5등 이렇게 되겠죠? 또 이 상황 가운데도 그런 레벨이 또 나누어진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이해되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해될지 모르죠. 초보자분들이 이거 봐봐요. 도로 야 참 이게 심지어 이렇게 참 잘 닦아놨어. 야 근데요 야 13번지야 이게? 301-13번지 그렇지 이게 맞나 이거? 잠깐만요. 아 13번지 맞네. 자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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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자 이 위에 있는 건 얼마인지 알아요? 볼래요? 여러분 물건번호 어디 갔어? 보여드릴게요. 1번 크으 2억 2,100이란 말이야. 327평 야 요기 꼭대기라 뷰가 끝내줄 것 같아. 이거는 이게 제일 좋지. 이 땅 중에서 여러분 봐봐요. 이게 301-4번지 어? 3번지네. 요기가 제일 좋지. 여기가 봉우리 같거든요. 봉우리는 여기서 만약에 집을 지면 사방이 360도 파노라마 뷰가 나온다는 거. 301-4번지 요런 거를 낙찰 받으면 짱이지. 근데 그것만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것만 있으면 안 돼. 301-4번지가 몇 번 물건이야? 이거네. 이거. 2번 물건. 이게 산 정상이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여기서 파노라마 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거만 있으면 안 되고 일단 이 도로를 누가 갖느냐가 이제 관건이에요. 응? 이분들한테 지분으로 이거를 사든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나는 3천만 원에 낙찰 받았지만 이분들한테 이거를 5천 시개도 팔 수 있다니까 그럼 나 이걸로 하나로 1억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아침방농에서 얘기했는데 그 얘기했잖아요 여기 오늘도 오셨나 모르겠네 우리 신윤옥 회원님 이라고 있어요 좀 이따가 또 오늘 만나죠 오전에 오늘 전문가만 또 오기로 했는데 자 신윤옥 회원님이 조그만 도로를 갖고 있었어요 네 어 근데 뭐 바란 건 아니었는데 뒤에 계신 분이 그 도로가 있어야 이걸 매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오래되면 그것도 부시고 다시 직구하려면 인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한테 5평을 팔한다 10평은 되니까 까먹었는데 나도 이제 오래돼가지고 한 6개월 된 것 같은데 자 그거를 팔았어요 얼마에 팔할게요 시세는 한 천만원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팔았습니다 네 여러분 도로의 세계가 이렇다니까요 이렇다니까요 네 여러분 경매 공매니까 이런걸 살 수 있는거에요 일반 거래로 누가 도로를 도로만 이렇게 팔고 써 네 또 이런걸 알고 여러분들 사요 모르지 못사지 이걸 아니까 이걸 이제 보게 되는거에요 이제 아니까 괜찮아 안괜찮아 내가 오늘 신고한 보고 어 야 이거 괜찮다 어 야 이런거는 초보자한테 이런 방법을 알려주면은 아 도움이 되겠다 에 에 아 지분이네 아 나 지금 봤네 봐봐요 61평 301당 13평 아 지분이네요 써있네 123평 중에 61평이네 어 근데 여기 지분이라고 안 써있어요 나 지분 아닌줄 알았어요 여러분 자 어디갔어 어 여기 어 지분 써있네 아까 안 써있었는데 어 이거 봐 이거 안 써있잖아요 어 이것도 지분이야 이건 지분이 아 봐봐요 어떤건 지분이고 어떤건 지분이 아니 근데 아까 다 지분 아니었는데 이거 봐 토지 매각 토지 매각 이거 봐 아까 하나만 하나만 지분이야 하나만 하나만 지분이고 나머지는 100% 나온거에요 네 그러니까 고거 하나만 뭐 쏘쏘고 나머지는 100%니까 어쨌든 다 요리할 수 있는거에요 자 지분 땅이 어떤 땅이지 그게 중요해 자 지분이 어떤 땅이 지분인지가 중요합니다 어 요거네 요거 하나 지분이네 그럼 이게 몇번지야 13번지니까 어디있는거지 초입 아 초입이네 자 이것만 지분이고 나머지는 100%에요 그럼 봐봐요 이건 지분만 가져도 돼 그러면 우리한테 더 유리해 이 지분을 나머지 지분권자들이 누굴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분을 좀 갖고 있을거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것만 있어도 건축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야 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자 이것도 낙찰받고 이것도 낙찰받고 다 받아야지 기왕 받으려면 다 받아야지 이해 되죠 그러면 이제 내가 다시 요리할 수가 있는거지 야 모처럼 모처럼 아직 이 지분일 때가 개발이 안됐기 때문에 가능한거에요 이미 만약에 여기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나 이런게 지어져 있었다면 이거 사는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또 다시 지을 때 내 땅이 필요할테니까요 물론 나쁜 마음으로 가로막고 뭐 사람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구요 여러분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구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토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 또 화성을 조금 잘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의 지금 제가 오늘 얘기한 내용들이 초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늘 중요한 얘기 제가 많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공부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또 어떻게 낙찰이 되는지 추후에 여기가 어떻게 변화를 가져가는지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또 지분으로 파는지 등기부도 가끔 열람해 보면서 과정을 여러분 1년의 과정을 한 1년 동안 2년 동안 한번 추적해 보세요 내가 낙찰을 못 받더라도 내가 입찰에 안 돌아가더라도 안 들어가더라도 그리고요 이 땅이 과연 10년 후에 몇 배가 될지 보세요 KCT도 다 들어오게 되고 송상그레시티도 들어오게 되고 신선의 프라퍼티 뭐 이런 것들 다 들어오고 나서 과연 이 땅의 가치가 평당 얼마로 바뀌는지 보세요 지금 이 가격이었을 때 사둔 게 어마어마한 거였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감하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토지 투자하지 말라 그래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파트 가격 떨어지고 금리도 오르고 흉흉한가요 여러분 아휴 아니에요 이곳은 놀이터입니다 여러분 웰컴 투 놀이터 월드로 꼭 오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도움되서 나는 바람이고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뒷도로도 있어야 가능하니 도로값이 치솟을 뜰려 아휘마민이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일단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아마 뭘 좀 아는 모르는 분들이 또 이제 뒤에 그 넓은 땅을 도로 아닌 것들을 낙찰 받을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후회하겠죠 근데 만약에 다 알고 있었다면 그거는 이번에 낙찰 안 될 거예요 뭐만 낙찰될까요 도로만 낙찰될 거예요 왜 도로를 만약에 내가 갖게 되면 그 다음에 그걸 살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뒤에 있는 거를 내가 되게 싸게 살 수가 있겠죠 잘 생각해봐요 자 도로를 무리해서 내가 사놓으면 뒤에 있는 거는 이미 도로를 못 가진 사람은 굳이 싸게라도 그 땅을 안 살라 그래 왜 도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가만 안 있을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로를 일단 공략할 거예요 이번에는 아마 도로가 낙찰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도로를 쟁취하신 분이 결국에는 뒤에 걸 가져가게 될 것 같고요 자 문제는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까 잠깐 처음에 보셨죠 그 뒤쪽에 보면은 그 단독주택 부지 좀 있었잖아요 이미 형성된 곳 거기랑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도로를 내면서 그쪽으로 뚫으면 또 해답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 한 땅만 사면 되는 게 아니라 또 다 이것저것 사야 되고 여러 가지가 더 복잡해집니다 어쨌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 도로 가지고도 요리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아 이런 물건은 또 이렇게 보는 거구나 라고 공부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네 조용한 K님 안녕하세요 도로니까 대출은 안 되는 거겠죠 됩니다 네 미리 자 이런 것도 이모님들한테 미리 물어보고 사건 번호 얘기하고 얼마 나오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입찰 들어가시길 바라요 자 이게 감사합니다 또 신용님 그쵸 계셨네요 야 도로가 갑이네요 그럼요 역시 토지네요 헐 하나라도 갖자 자유회원님 안 돼 또 하나라도 하나 가질 거면은 또 애매해요 에 하나 가질 거면 또 왜 근데 그치 하나라도 가지면 휘두를 수는 있겠다 지분으로 조금씩 팔 수는 있으니까 그쵸 근데 이거는 이럴 때는 아예 내가 싹 가지면은 완전 그냥 요리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단타가 될까요 단타는 안 돼요 자 그 주변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개발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미리 전화해서 여러분들이 또 막 뭐 내가 도로 주인인데 내 땅이 있어야 돼 개발이 됐는지 알고 있냐 이걸 사라 또 이렇게 하지 마요 그럼 사람이 더 안 사고 싶어져 그냥 가만히 있어 우리 군몬 유형민 직군 낙찰 받으면 가만히 있어 그래서 그들이 연락 올 때까지 제발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이걸로 다다치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그냥 묻어두는 투자예요 10년 보라니까요 네 여러분 미리 미리 막 팔지 말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 투자금이 이게 다인데 또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뭔가 다른 걸 하면 남는 돈이 있으면 이걸 해보는 거지 10년 바람은 무슨 여러분 제 생각에는 뭐 10배도 가능하지 않을까 10배는 뭐 할까요 최하 5배 6배는 벌 것 같아요 여러분 지켜보세요 지켜보세요 주변에 개발 계획이 있는 땅이에요 없는 땅이에요 있는 땅이잖아요 같은 요렇게 비슷하게 생긴 땅이 양평에 있어 그럼 사야 돼 말아야 돼요 아니야 주변에 개발 계획이 있냐고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냥 여느 시골이랑 비슷한 분위기잖아요 봤더니 그죠 근데 이곳은 주변에 개발 계획을 가득 품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아직 평당 몇십만 원이라고 형성되어 있는 이 땅 여러분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주변에 건물 다 들어오고 그때죠 그때 살라 그래 봐 이미 올랐지 이미 올랐지 우린 이미 사가지고 돈 많이 벌었죠 배 아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 아프세요 강동집사 부흥님 처음 듣는 아이디네요 자주 갈게요 가만히 10년 없다고 생각하고 꿀팁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맨토님 임야인데 국유지여서 대출이 안 나온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임야인데 국유지라 대출이 안 나온다 여러분들이 사는데요 사는데 대출이 안 나온다고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국유지 내 땅인 줄 알았는데 국유지 땅이어서 대출을 받는 그 얘기하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국유지 땅을 내가 매입할 때 대출이 나오죠 이해 되시나요 도로가 그렇죠 여러분들 부풀어님 알람이 잘 안 와요 자꾸 늦게 출석하게 되네요 그래요 이게 알람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종 모양 있잖아요 종 모양에서 이게 갓을 쓰고 있는 것까지 나올 때까지 눌러야 돼요 그래야 이게 알람이 뜹니다 여러분 지분도 공유물 분할하면 되죠 그럼요 지분도 공유물 분할하면 되지 도로의 세계 와 정말 신기하네요 그렇죠 네 아 많은 분들이 또 서로 간에 인사 주셨어요 네 아 좋습니다 네 아 여러분들 오늘도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쁘시겠지만 이 와중에도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를 위해서 또 한 걸음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에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포 옥션의 정제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되십시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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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